현충일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에 전번기인 우기기가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이후 집앞에는 각종 욕설이 적힌 비난과 오물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현충일 최악의 행동이란 전국적인 공분이 일면서 현재는 이렇게 전번기를 내린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직업과 이름 등 개인 신상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도 터져나왔습니다. 이 피부과 원장은 전혀 다른 진료 과목이지만 이름과 직업이 같다는 이유로 전번기를 내건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병원에는 전날 저녁부터 항의 전화와 함께 폭발시키겠다는 협박도 빗발쳤습니다. 현재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번기를 내건 집주인이 다니는 직장도 입주민들이 항의 방문하고 오물 테러 협박과 함께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적 제재에 애꿎은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